제주 도민 10명 가운데 9명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오염수가 방류되면 제주 수산업과 해양 생태계에도 심각한 피해를 입힐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정부 차원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바라고 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 정부가 빠르면 오는 6월이나 7월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방사능은 제거할 수 없고 이 같은 오염수가 해류를 따라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면서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움직임에 대해 제주도민은 어떤 입장일까. 제주와 미래연구원이 19살 이상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오염수 방류에 대해 응답자의 92.1%가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뒤이어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가 5.6%,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3%에 불과했습니다. 오염수가 방류되면 제주 수산업과 해양 생태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묻는 질문에는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96.5%를 차지했고 심각하지 않을 거라는 의견은 1.6%에 그쳤습니다. 오염수 방류 이후 제주 수산물 구매 의향을 묻자 방사능 안전성에 인증된 수산물만 구매하겠다는 의견이 57%로 가장 많았고 모든 수산물을 구매하지 않겠다는 의견도 26.2%로 나타나 오염수 방류가 소비자들의 수산물 구매 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도민들은 오염수 방류가 제주 관광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응답자의 65.2%가 제주 관광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며 27.4%는 현재보다 다소 침체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기 전 정부 대응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방류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71.9%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주변국과 협력해 객관적인 방사능 검사를 하고 방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오염수가 방류된다면 원산지 표시 강화와 함께 방사능 안전성 인증제를 실시하고 일본산 수산물 전면 금지와 정부와 제주도 차원에서 수산업 등 피해 실태를 조사해 이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오염수 방류로 피해가 발생한다면 보상 책임은 일본 정부에 있다는 의견이 77.4%. 한국 정부 책임이라는 답은 18.1%로 나타났습니다.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굉장히 큰 위기감과 불안감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주도의 해양 생태계라든가 수산업에 대한 큰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 안전한 먹거리, 수산업과 관광산업의 붕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 이번 인식조사는 제주와 미래연구원이 리서치 플러스 조사 연구소에 의뢰해 만 19살 이상 도민 747명을 대상으로 지난 19일부터 이틀간 모바일 설문지로 비대면 통신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오차범위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58%포인트입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